너무 야..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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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너무 야해요! Your mother! 어? 뭐지? 체중이 습진가지고 이제 뜨는 경우가 많아. 잘 이렇게 펴고 들어갈게요. 오! 너무 오면 돼? 내가 아는 그게 맞아? 아, 이쪽? 이쪽? 쯔고! 쯔고! 공장 공장체! 오늘 만나볼 게스트는 여자 게스트입니다. 김예림 같은 노게 말고 싱싱한 저자가 왔습니다. 싱싱한 저자가 왔어요. 궁금하시죠? 자, 바로 한 번 만나러 가보시죠. 너무해 왔습니다. 싱싱한 너무해 왔습니다. 애교! 애교를 보여줘야 돼요. 에? 애교를 보여줘야 돼요. 애교? 애교를 보여주시지요. 어쩌고 싶나요? 아무도 없어지지. 탄! 탄! 후루후루! 탄! 탄!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콩이! 너무 상큼해 나! 아, 오늘은 못 말려주시겠어요. 근데 집에 진짜 재미가 없어졌어요. 아, 재미 없어도 돼요. 북콩이 얼굴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좋아요. 아, 방금 하고 있나요? 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화면 카메라. 오, 이거 신기하다. 그래, 나와요? 네, 진짜 예뻐요. 아, 그래요? 제가 하도 머리를 안 감는 소리 많이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모든 곳에 노출시키려고 지금 머리를 일부러 안 말렸거든요. 아, 일부러? 이거 음악 놓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민스까지. 아, 민스까지? 아, 민스까지? 어, 보자. 오, 쿵쿵. 어, 좋다, 좋다. 근데 처음 뵈는데 착한 거 같지? 아니, 제 영상이 보셨나요? 트위치에 막 있을 때. 어, 그래서? 그때 저 막 그런 게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 어, 맞아. 아, 며칠 전에도 그 영상 흘러온 거 보고. 아, 흘렸어요? 아니, 겨드랑이가 좋더라고. 오늘 그건 썸네일이야. 아, 근데 저 유튜버 무슨 방송인지 알아요? 봤어요. 봐버렸어요. 봐버렸다고? 저 채널도 봐버렸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버렸다고. 아, 알아버렸다. 저 혹시 오늘 좀 정체 얘기할 건데 괜찮아요? 아, 안녕히 계세요. 괜찮아요. 아, 조심히 가시고요. 아, 밥 잘 먹었어. 어, 이제 청소를 할 건데 한 번. 뚜껑이? 네? 방송을 좀 해주세요. 제 방이야? 일단은. 아, 그런데 말고 근데. 네. 화장실에 이런 남사 친구의 흔적들이. 경기라든지. 아, 경기, 경기? 무슨 흔적이 있는지. 이런 데에 이제 풀려서 일숨이 수도 있거든. 잠깐, 너무 너러워. 이런 거 봐야 돼요. 와, 여캔방 들어가봐. 잠깐만, 잠깐만 앉을 것 같은데? 와. 잠깐만, 이제 이렇게. 그렇게 앉아고 백글라이도 다 자라. 진짜, 그치. 그거거든. 어, 책도 꽤 나 읽으시나봐요. 최근에 본 책은? 어, 김이나의 박사법. 김이나의 박사법. 위대한 캐치. 흥이 좋아하세요?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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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너무 야해요! 이거 19금! 19금! 아니 근데 나 웨이키보니까 네 나랑 키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 어 근데 지금 좀 정조리가 보이는데요? 키 몇인데? 저 157.8이요 157.8? 네 몇이대요? 아 잠깐만요 난 154 4요? 아닌데 이건 안돼요? 이거 와봐봐 이거 택 택? 얼마나 맞지? 저 많이 남은 것 같다 저 봐 내 허리 여기 있는데 니 허리 여기 있어 이효리 진짜 좋아 아 맞네? 이건 내가 7.8 맞네 그럼 조콩이 네 나랑 이렇게 해보니까는 필리핀에서 유학생을 유학하던데 우리 영어로 한번 대화해볼거에요 우리? 아! 영어 좀 하시나요? 마이네임 이즈 킴예림 앤뉴! 앤뉴! 황파이 땡큐 앤뉴! 진짜 나 영어 잘해 진짜요? 유알마더 어? 버진? 진짜 모르는 거에요? 버짐 버짐 어 버짐 버짐 아 노 버짐 노 버짐 노 버짐 아 너무 야한가? 아 이거 너무 야한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나가 있으면 되요? 네 놀고 있으면 되요? 우리 이제 데이트에요 여러분 너네는 이제 날 벗어날 수 없어 제가 또 날씨스틱한 날씨씨즘 해가지고요 이제 사진 이렇게 걸려있어요 아블로만 이렇게 이쁜척만 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못생긴 표정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담배 피울 때 쓰는 라이터 아니고요 향 피울 때 향초 피울 때 쓰는 라이터 이온 모공이들이 있네요 저는 조류롭기도 안 좋아해요 뭐가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너희 집에 왜 오셨어요? 진짜 나 아줌나 우리 집에 온다고 해서 뭐 내 남자친구라도 될 수 있을 줄 알아요? 내려오고 있어 네? 뭔진 모르겠지만 다급한 무릎 이거 치마야? 이거 치마야? 이거 원피스 아니야? 그거 원피스에요 아니 잠깐만 자크라 안 풀렸네 아 풀렸네 자크 풀렸네 안 들어간다고요? 아니면 이런 거 어? 뭐야? 야 이렇게 어떻게 모아? 그럼 야하인가요? 아 이렇게 모아? 네 어? 불가능? 불가능? 어? 잠깐 어디서 모아? 어? 옷에 막 벗어요 전화로 너무 더럽다고요? 몸이 더럽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맞아 어? 예쁜데? 겨드랑이 한 번만 근데 안 밀었어 여자친구가 없어서 안 밀었어 어 근데 괜찮은데? 어? 더러워 아 왜? 어 근데 청이랑 좀 잘 어울리는데? 어? 이렇게 아 요캠 날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머리 한 번 이렇게 묶아주시고 이렇게 겨드랑이 한 번 이렇게 진짜 소독해서 진짜 소독해서 아 보고 싶진 않아요 너 살 빼가지고 몇 킬로 나가? 몸무게? 한 40? 헉? 원래 한 30? 7,8 몇 킬로 떠가지고 40? 40? 그냥 말라면은 저 정도면 몸무게 빼야되는구나 그리고 두콩이가 지금 아이돌로도 활동하고 있잖아 특별 소녀전사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게 된거야? 아 원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주변 스트리머분들 방송인분들이 좀 많이 나가셔가지고 무대하는게 너무 하고싶었거든요 지원해서 봤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 첨가가가 아니라 뭔가 팀이 그냥 고정이에요 5명이 고정이고 시집마다 1,2,3등 한 팀한테는 오리지널 곡 곡 발매할 수 있는 그런게 주어져가지고 와 그럼 앨범 또 나오는거야?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뮤직비디오 찍어주신다 해가지고 뮤직비디오 이거 진짜 아이돌이래 사인 받아갈래요 왜? 만약에 엄청 빠지면 어떡해 아 감사합니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정두콘 레츠고 아 제발요 인스티브 같은거라던지 뭐 그런거 수입 어 쩐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 아 너무 전문용으로 나 무사히 안 드릴 뻔했어 쩐이요? 쩐은 이제 보러 왔을 때 티켓 그리고 체키라고 사진찍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 있어요 메이드 카페에서 찍어주는 약간 그런 개념이구나 약간 지하 아이돌 공연 아이돌 그 사이인거 근데 지하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이제 멤버들을 싹 봤어 너무 양치지 않나 이렇게 예쁘고 그니까 지하 아이돌이라는 개념부터 지하 아이돌은 막 지하 이렇게 막 다리 막 이렇게 이런 다리여야 하고 난 진짜 난 진짜 지하야 다른거 모르겠는데 내가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추는데 지하라는거 자신있어 그 킥앤운동 하시면 돼요 엄청 볼 때 하 쩌이고 가면 수고 화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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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대야 우와 저거 뭐에요? 사람이야 나 요즘 챌린지가 엄청 유행이잖아 알려줄 수 있어? 뭐 기모찌? 요새는 그거 하던데 아 이렇게 따라 해야되는구나 오케이 맞지? 뭐 춤을 추니까 아 오케이 보고 내 춤을 따는구나 맞아요 나도 지금 밀고있는 챌린지가 있거든 뭐죠? 저출산챌린지라고 국가공인인증을 받은 챌린지야 우리가 출산율 한번 올려보자고 저출산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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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이 제약한 자궁채인지 정답 이거거든 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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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 자궁채 나 누르네 야Rec리 thumb 흑핳 σω выпуск 저출 energ querer 선gun 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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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 조이그 다 같이 보고 합니다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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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 장채! 자궁 장채! 대약한 자궁을 체인지! 너무 좋다 이제 두꺼기 혼자 찍어보세요 쥐고! 자궁 자궁 체인! 자궁 자궁 체인! 대약한 자궁을 체인지! 쥐고! 오케이! 배고프죠? 뭐지? 키개존덕인데? 소리 좋은데서 바지락 술집 파스타 물욕 자식! 좀 치죠? 근데 승빈이랑 지금 며칠째야?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진지하게 물어봐! 진지하게 물어보고 장난도 아니야 지금 진짜 며칠째야? 진짜 사귀네! 진짜 안 사귀어요! 정수꾼 진짜 사귀네! 안 사귀어요! 아니 승빈이는 너랑 사귄다는데? 미친 사람이래! 정신나간 사람이래! 걔랑 사귀면 제가 번지점프로 줄 없는 거 하고 스카이다이빙하고 다른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만나는 남자는 누구야? 아니 이거 안 내보낼게!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아니 진짜 없어요! 난 진짜 남자친구 없다고? 아니 잠깐! 나 근데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없습니다! 음식 완성! 나 이 음메 음미를 알아! 근데 웬만한 거는 다 잘 먹어요! 와 왜 이렇게 매워요? 아 매워! 배불러요!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죽겠다! 어떻게 먹는 게 힘들 수 있지? 저는 이 포만감이 너무 싫어요! 아 진짜? 응! 그래서 이 포만감이 너무 심하게 들을 때는 그냥 다음에는 앞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이 생각 둘 중으로! 너무 싫어! 차라리 이 포만점보다 배고파게 막 꼬르르 꼬르르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나아요! 그게 진짜 나아요! 나니? 아 진짜로! 난! 배가 불러서! 배 부르다! 진짜 배 쓰지겠네! 나 너무 좋아요! 그게 좋아요? 아 정말 짜증나요! 진짜! 응? 아 배고프네! 아 배고프네! 아 배고프네! 이게 아닐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진짜요? 아 배고프네! 아 배고프네! 먹고 나서! 그 딱 배불렀을 때! 그 포만감! 와 너무 좋다! 이게 야쓰지! 아! 이런 거지! 야쓰야쓰! 아! 배불러! 잠깐만요!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잠깐만요! 근데 서로 이해 못하네! 저 이러면서 유교골이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너무! 톱네일도 그렇고! 유튜브 들어보니까! 요즘 막 겨드랑이가 엄청 좋더라고! 뚜껑에 보니까! 네? 응! 네! 그 알지! 요즘 뜨는 여캠들이! 신체적인 특징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아 그래요? 보면은 유! 유! 승모! 아 맞네! 목주름! 어! 그런! 신체적인 특징 가지고! 이제 뜨는 경우가 많아! 난 뭐하지? 나도 하나가 있어! 아니 나 한몰류도라고! 네? 뭐라고요? 나 한몰류도가! 라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거든!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 보여주셨어요? 아! 아니 그게 좀 억울하긴 해! 콩이는! 겨드랑이가 좋아서! 아니! 겨드랑이가 깨끗하고 좋더라고! 얘 썸내리다! 썸내리다! 두콩아! 저 그냥 빵땡이로 할래요! 아! 내 빵땡이도 좋다! 겨드랑이가 내가 볼 때 답이야! 이제! 이게 더 까야 돼! 아! 안 돼! 아예 완전 까봐야 돼! 안 돼요! 나 도망가! 오! 밟아도 없고인데! 깨끗하다! 깨끗하다! 밟아도 좋다! 자! 좀 억울한 게! 사실상! 나는 한몰류도가 아닌 거 같거든! 어! 근데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두콩이가 한번 확인해 볼래? 아니!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오늘 안그러는데! 내가 아는 그게 맞나? 아! 이쪽! 이쪽! 여기! 여기는 그러는데! 한쪽 한몰인데! 아니! 잠깐만! 이거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아니! 신기하다! 이거 이거 거의 국보급이에요! 잠깐만! 다시 한번! 어! 왜! 왜! 아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뚜껑이 이거 봐야 된다고! 겨드랑이 대라고! 딱! 떼라고! 딱! 떼라고! 내리라고! 불량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머리채라도 좀 뜯을래요! 서로 그러면은 상처 주는 말 하나씩 할래! 진짜! 남생이 쌍쌍한 거 알지? 아니! 어! 당연한데! 귀엽잖아요! 메시지 안 나는데? 응! 그래요! 사용 받을 게 없어! 아니! 나리도 어린 년이 싸가지 없는 거 알지? 아무나 하지! 아무나 하지! 아무나 하지! 아무나 하지! 나이도 많은 게! 내년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정두콩이었습니다! 안녕! 안녕!